안녕하세요 구스박입니다 이번 게임 되게 유명하죠? 플스 데모 버전인데요 실험적이고 차분한 공포와 탐험 게임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소리를 들어보세요 당신을 쫓거나 화면을 향해 뛰어드는 몬스터는 없습니다 라고 하네요 이게 4월에 전시 출시를 한다고 한다는데 일단 데모 버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총 6개인데 데모에서는 하나만 해볼 수 있습니다 어 그냥 스킵 해버렸구나 카메라를 드는 소리인데 사실 뭐 되게 유명하니까 오프닝 정도는 좀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가 좀 오래 된 데다가 이제 컴퓨터 하나로 송출하고 녹화를 지금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끊길 수도 있어요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해갖고 돈 또 모아가지고 송출컴이랑 해갖고 열심히 모아서 또 추가할 계획 이게 뭔 소리지 이거? 이거 봐 떨어지는 건가? 유리 보고 부딪히는 건가? 내신 반소린가? 두 개씩 겹쳐 들리는 것 같지? 이게 수영장도 이렇게 밝으면 막 가는데 불 꺼지면 참 가기가 싫어요 깜깜했어 문자가 있네? 이 소리는 그냥 유리 보고 부딪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일단 뭐 떨어진 것 같으니까 잠깐 쉬어 볼까요? 일단 다시 왔으니까 또 출발해 보자 이거 점프서 나갈 수 있나 이거? 일단 뭐 가보죠 와아 이거 전등이겠죠 이거? 태양광 같은 거 아니고? 야 뭐야 깨끗하다 야 아 맞아 수영장이나 이런 데가 꼭 있어요 이거는 그 미끄럼 방지인데 아직 마이크가 좀 큰가? 네 조금 줄였어요 꽤 깊다 이거 타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정도? 여덟 개면 1, 2, 3, 4, 5, 6, 7, 8 요거 한 칸 여기든 여기든까지 하나 잘 되는 건데 들어가 볼 만 할 것 같은데 오 많이 깊네 이 물이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어두우면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절로 나갈 수 있네 진짜 이게 여름데 이렇게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어? 오리다 오리 안녕 잡는 거 없나? 확실히 걷는 게 많이 늘어졌어요 물을 들어오면 됐다 음 계속 가볼게요 어디 뭐가 있나 봐야 되니까 달리기도 있나 어 달리기도 있구나 어 어 어 어 어 뭐야 위치도 같아 보이는데 음 음 음 뭐..봐봤자 뭐 어디가 시작..어디서 시작해보면 이런거 없으니까 저거 뭐야? 아..응응? 이게 뭔소리야 따다다? 여기도 어디야? 우와.. 우와..이거 뭐야 이거 전반적으로 천장이 다 높아요 그죠? 여기도 어디야? 음.. 음.. 아..저기 저희가 아까 거긴가보네요 초반에 여기는 막혔고 어..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파랗게 해놓으니까 그냥 이게 다겠죠? 어.. 여기 다 하고 음.. 음.. 어..또있어 어.. 뭔소리야 이거 음.. 일로왔지? 음.. 일단 아직까지 대체로 다 많이.. 안 보이는데 이거? 완전히 얻었네 와.. 진짜 높다.. 와.. 진짜 높다.. 아.. 아.. 여긴 안 갈게요 그냥 너무 어두워서 게임인데 어.. 게임으로 들어가기 싫네 아이고 아.. 뛰어갈게요 아.. 흠.. 숨소리 아니야? 하.. 이런 소리 들리던데? 내가 어디로 갔지? 어? 사다리다 어? 내가 일로 왔나? 오 깜짝 놀랬네 못하는구나 이거 아꼈네 제가 이거 전 거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게임을 거의 9년동안 거의 못했어요 그래도 그 정도니까 공포게임은 더 안했겠죠 보기만 한게 다인데 어 이거 진짜 오 이거 뭐야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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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오우 오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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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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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까 거기 말고 어? 뛰지 말라고 뛰지 말라고 뛰어야지 오우 오우 아 이거 내 숨 내 숨소리인가 뭐구나 계속 숨소리 들리는게 와 와 이거 뭐 오 엄청 큰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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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저거 가야되나 저거 아 나 깔고 내가 가기 싫은데 또 있어 또 있어 와 계단? 계단? 괴물 없다고 그랬는데 괴물 없다고 그랬는데 괴물 없다고 그랬는데 오 오 오 오 뭐지? 되게 되게 큰게 있는거 같은데 시계? 시계? 아 에이 시간 안 흐르네요 초치만 계속 가는거네 50 ribl 어어 이야 이거 가야되나 이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 보여드리고 여기다 우와 초대형 초대형 근데 이거 어떻게 가? 이쪽으로 가면 뭐 길이 있나? 근데 이거 야 이거는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이거 아까 거긴데? 돌고 도네 아까 거기서 여기서 여기로 뭐 점프 같은 거 없으니까 갈 수는 없는데 여기로 해서 여기로 해서 여기로 해서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왜 반대인데 이거는 절로 해서 가야되나 음 calcium 들고 저 깐어 joe avenue 와 천장 엄청났다 뭐 나와도 할말 없겠는데 아 느려 느리니까 더 없어 빠르게 달리기 오 계단 올라올수있나? 오 가진다 엄청 높네 와 와 오 다 닫았나? 우와 다 오 미끄럼틀 근데 왜 미끄럼틀은 있는데 이거 탈 수 없는건가? 짠 오고 와 와 오 대신 알 고기 이 음... 일단 아직까지는 뭐가 안 나오고 또... 이상해 나만 들리는 건가? 아니면 배경음인가? 이거 완전 미루네 이거? 어? 뭔가 빠지는 소리인데 이거? 한쪽으로 다 만나는 건가? 안에는 격자 형태고? 어? 흑시트 음... 그 출구 마크가 나오는데 어? 어? 오... 밝아서 길러 갈라 그랬는데 아... 어? 그렇지 이쪽 이쪽 이렇게란 얘기죠?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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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닌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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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 아닌데... 음... 음... 야...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이러고 있다고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와... 저거 뭐야 와... 저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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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와... 이거는... 아... 야... 이거는... 의자가 있으면 그림도 없네 아이고 힘들어 이제 또 내려가네 계속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너 푸거 되기 싫어하는데 저거 자 쟬 뭐 있다 어?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끝나갈 수 있나? 없는데? 끝인데? 어 위에를 보고 있는데 위에 없고 아 내 앞을 보고 계속 옆으로 가 여기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 딴 데 갈래 막혔어요 죽어야 되나봐 아 그래서 출구야 죽어야 되는 출구 오 너무한다 안 죽는거 아니야 무슨 밑에 이렇게 바람 올라오는게 있어갖고 안죽는거 아니야 이거 아 난 너부터 게임도 너부터 떨어지는거 싫어하는데 가볼께요 그냥 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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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은거야 아 죽은거야 죽은거야 그쵸 응 다시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나 어 어 어 이 자금 뭐야 이거 옛날 막 그 형광등같은거 옛날거 오래 틀어놓으면 나는 그런 소리 같은데 일단은 스테미나가 없는거 같으니까 뛰어댕겨 볼게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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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소리 날거고 이게 어디야 어차피 일로금 또 만나는건가 아 아 여기 가봐야되나 여기 오 들어가지네 끝이구나 아 이렇게 잘 온거 같은데 아 아까 왔던던데요 일로 안갔나 어 오 밝아 밝아 오우 배끄럼틀이고 야 이거는 뭐 아 아까는 저쪽으로 나온거 같고 아까는 저쪽으로 나온거 같고 저쪽으로 나온거 같고 저기있다 좀 깊이에서 안갔던 곳 위주로 여기 막혔었나 여기 막혔었나 여기가 돌아갈거 같은데 길이 아 갈 수 있다 우와 갈 수 있네 이거 아까 왔던 덴가 왔던 덴에 적었어 결국 뭔가 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 미끄럼틀을 만들어놓고 못하게 했지 이건 들어가지도 못하고 백룸은 원래 갇히면 못나가는 건가요 아 갈 수 없나 이게 위가 여긴데 어떻게 가냐 이거 점프도 없고 길이 없는데 대모라서 대모라서 못하는가 보네요 계속 여기만 돌고 점프? 점프? 응? 살았네 또? 싫어 그냥 반복이구나 흠 여기 왔던거고 아니 여기 다 갔던 덴데 여기 다 갔던 덴 여기 왔던 덴 여기 왔던 덴 여기 왔던 덴 여기 왔던 덴 응? 응? 여기 저기 카메라 시야가 돌아가지? 돌린 적이 없는데 어 엑시2 그냥 백룸 여기 그 풀 그냥 돌아보는 그런 용돈가? 또 계단 또 계단 음 근데 계속 지금 뛰고 있는데 무한 스테미나인가 봐요 이거 음 음 음 음 이리로 들어가야 되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lamb 음 음 밑에도 없고 에이 길 있는 줄 알았네 길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정해진 긴만인 것 같은데 아까 여기서 저쪽으로 왔으니까 이번엔 이쪽으로 도는 거잖아 아 막힌 거구나 못 가? 아 막힌 거야 어두우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또 막힌네 빠지는 소리 난다니까 깜짝이야 와 여기 숨겨놨네 이거 와 진짜 신기한 게 이런 거 보고 보면 이렇게 소리 빽빽 지르고 하잖아요 소리가 안 나오면 소리가 안 나와 아까 저걸 보고 절로 갔으니까 이쪽에는 이쪽에는 우우우우우우우 손이 나왔어 사다리 사다리 못 타는 것 같아요 모습이 잠겨있어서 저기로 가라네요 길이 없는데 배모라서 배모라서 그럼 결국 여기 아까 거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서 응 누구 있다니까 여기 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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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밖에 안 나네 열거 긴장이 되지 이거 아이고 내 소리가 이중인가 지금 아까 거기로 가는건데 여기 근데 딱히 갈 길이 없잖아 이거 그냥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다음엔 뭐 찾아보고 뭐가 더 있다 그러면 다시 해보긴 할텐데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프트 좋고 분위기 짱 좋고 안해보신 분 계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니까 지금까지는 재밌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